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툭갈매는 집에 사다가 뭐 짐 싸지고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좀 많이 섭섭해요. 엄마한테. 안주면 안해. 너 아무것도 없어. 아가씨. 개만 써서 뭐잖아. 개만 써서 뭐해. 돈 얘기만 나오면 바로 욱해서 모진 소리까지 하는 엄마. 어부서워. 어부서워. 너 이거 시킬 거야. 왜 시킬 거야. 어? 시킬 거야. 마저 해. 내가 못 치겠다. 미쳐. 진짜. 랜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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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빠한테는 오죽하시겠어요. 나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번 달에 17만 원 못 줄 것 같아. 나 3천 원짜리 안 되고 고통 안 줬어. 아니. 이 집 식품은 모이기만 하면 돈돈돈. 돈 얘기뿐이군요. 돈에 맞서야 출연할 자격이 충분하시네요. 안준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보자고. 340이야 지금. 오늘까지 하면 350 낫고. 이게 오히려 플러스 시켜야 돼 지금. 천만 원은 지금 금액 가봐도 그거보다. 천만 원은 지금 은행이 들어가 있는데. 이 집 살 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고. 아니 진짜 맘말로 330에 사나고. 그럼 나 인사 안 왔어. 17만 원보다 덜 받을 거야. 너 인사 안 왔다고.